안녕하십니까.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전해드릴 사안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이 비대위원장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인 정운천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통합특별위원회는 지역통합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당이 호남에 소홀했던 특히 총선에도 후보를 제대로 내지 못했고 호남에서의 지지도 받지 못했던 전국 정당으로서 미흡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호남 속으로 그리고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의결은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